성당 성당에 어머니 모시러 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무릎도 아프시고 좀 기운이 많이 없어지셔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시러 가고 매일 매일은 아니고 수요일하고 일요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치시기 전에도 성당 걸어 다니시는 걸 정말 힘들어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어머니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힘들어도 놔뒀었는데 지금은 좀 더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모시러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더 나빠지지 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빠지면은 이제 정말 정말 엄마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마트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마트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4단계 오프 3단계 1단계 1단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리가 많이 좋아지면 다행입니다. 신부님 나때문에 들어가다가 나 혼자 두고 들어가시다. 오늘은 일주일 안지 끝났어. 엄마랑 이야기하고 계셨어? 신부님이? 안 들어가시고 잠 들었었어? 몇 분 전에 끝났어? 한 11시 40분에 끝났나? 그래? 엄마가 12시쯤에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늦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휘다 끝나네? 오늘 부부가 그렇게 안지러갖고 신부님이 말똥무 해주셨어? 신부님이 말똥무 해주셨어. 되게 상냥하시네. 설마는 상냥이야. 방금 그 옷 지금 그 자랑은 이라고 당신이 입은 옷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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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이 그렇게 잘해 신부님 속있는 소리도 오고 신부님이 왜 찬바라가 춥게 그런 말 입으시냐고 그런게 삼십 몇만원 준 놈도 있어 근데 이놈이 절로 따서 되게 검소하시네 그러면서 나 그 양반들 보고도 그 얘기를 말해 이게 2만원짜리 이놈이 절로 따서 나는 이게 거시건 것이 없어 아싼리 얘기야 신부님 내려? 응 내려 잘 꾸이스 신부님 얘 에이 요코야 헷갈렸어 신부님 배 찾았대 어떻게 찾았대? 누가 묶어놨더래 돌아다닌게 성장에서 본사람이라고 수산나 아줌마가 지내간게 묶어놨더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개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치닫고 있으니까 좋아서 막 짖어 사투란다 다행이네 응 상업계 토요일이 마다 계집이 산거간다고 저분ãy 이 얘기를 했다는 게 그 날은 없어졌어 그렇게 다행이에요 내가 늦게 응 이따 당감이랑 엄마 올 거야 어? 이따 당감이랑 엄마 올 거야 장감이랑 올까요? 응, 상냥이요. 쉬세요? 응. 자, 코야. 안 추워? 오늘 날씨가 좋네, 코야. 하늘이 파랗고 좋네. 그치? 하늘이 진짜 파랗지? 응. 하늘이 정말 파랗지? 손. 손. 아, 누웠어? 올려두면 누웠어? 응? 올려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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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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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자 뻥이지? 뻥이지롱 먹을거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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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은 갈치 조림. 조림. 물론 갈치 조림입니다. 큐. 갈치를 또 해볼게요. 갈치 조림. 엄마 따라 엄마가 알려주신 갈치 조림. 갈치 조림. 갈치 조림. 갈치 조림. 갈치 조림. 또 다른 스테이기. 한번 만들어볼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간장을 만들거에요 양념간장을 만들거에요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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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만 넣으면 가슴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takeaways 예 lab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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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넣어줄는데 조 assure 그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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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밀려? 양파를 넣고 밑에 좀 깔고 어디에 많이 넣어야지 영광대 Absolutely 아직 안 녹였으면 좋겠어 손실없지 갈치를 깔고 엄마 꼬랑댕이 줘 그러고 엄마 꼬랑댕이 줘 꼬랑댕인가 봐 여기다 물 좀 타야 해 물 좀 타야 돼? 물 안 탔어 물 타야 지질 마시면 물 부셔야지 네 물 좀 타야 해 물을 타야 된답니다 응 이렇게 아 물을 타서 가만있어 엄마 이것도 이렇게 헛치고 파도? 파도 이렇게 헛치고 이제 그거보다 이렇게 냉파를 이렇게 위에 깔아주고 파도 깔아? 파도 이렇게 헛쳐 그거보다 이제 고춧가루 그러면 헛쳐 마늘당 넣었어? 응? 바늘당 넣었어 응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응 너무 너무 싱겁지 않겠지? 괜찮을 것이야 갈치가 짭짤하잖아 응 그지? 그렇게 하고 이제 오고다가 고춧가루 좀 이렇게 솔솔솔솔 하죠 응? 우리야 지짐은 빨간하지 그냥 부셔 부셔? 응 물 조금 더 부셔야돼 물이 나오지마 가상으로 헥 둘러 아 구구다 이제 고춧가루 좀 헛쳐 여기에 고춧가루를 담아 헛쳐 아니 헛쳐 이렇게 응 더 헛쳐 가상으로 조옥하니 더 헛쳐 더 헛쳐 안 매워 더 헛쳐 더 헛쳐 더 헛쳐? 응 가상으로 좀 더 그래갖고 그냥 자갈자갈 지져 그래갖고 싱거면 만일이 지져갖고 싱거면 간장 또 이렇게 더 헛쳐 응 싱거면 간장 좀 더 넣고 응 그래 맛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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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있어야 뭐가 잘 되네요 어머니는 참 뚝딱 뭐든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글자글 볶아주면 된답니다 지져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갈치조림이 완성이 되겠네요 뭔가 이제 살짝 밑에 끓고 있는데 어 되게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조림향기 이제 완전히 끓으면 정말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물을 좀 줄여주랍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계속 쪼려주라고 하시네요 무우가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무우가 익었어요 무우가 익었어요 무우가 익었어요 짭짤하네 맛있네 달달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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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고기도 익은 것 같아요 갈치조림 완성 태길이도 성공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몇 개월만에 상해서 먹네 지금 5개월 이따가 먹는다는게 이따가 먹는다는게 이따가 먹는다는게 맛있게 생겼네 이제 엄마 매우면 어떻게 해 짭짤 이야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생겼네 오늘 찍어도 돼 거식이 생채에다 비빔만 먹어 생채? 밥 비빔면 안 들어가 바나나도 있고 한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먹으러 와 안 들어가 왜 그래 꼬랑댕이 그냥 먹어 안아 꼬랑댕이 먹다보면 나와 여기 있다 간가 먹어 아, 그니까. 맛나다. 맛나? 응. 맛있다. 맛나, 아버지, 저녁. 가지가 남자만 먹고 다만 먹었네. 먹었네. 조합지가 좋아. 조커네. 갈치에요, 여러분. 갈치. 이거 시저먹을 줄 알겠지? 응. 무. 무도 요맛있어, 이게. 덥정도. 너무 잘지? 응. 그래도 하나씩 딱딱 집어먹으면 어떡해. 해봐야들어. 응. 저런 막 손님 치르는 사람들은 더 덥적이 썰어. 응. 졸여 먹는 것도 오랜만에 졸여 먹네. 내가 졸여 먹었지? 응. 같이 이렇게 졸여 먹으면 맛나. 응. 월급도 또 먹고, 무수도 먹고. 옛날엔 졸여 먹기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할 때네. 응. 엄마가 할 때네. 응. 무수도 맛나단 말이야. 멀고 또 간이 딱 맞네? 응, 맞아? 멀고 또 간이 딱 맞네. 정 après 뺏뎁. 와, 최고에서의 내 눈이 딱. 최종의 꽃 아니야? 응. 아, 저거. 우리 겅니에 깜빡만 했다. 완전 겨울이야. 응. 아파트는 보는거야, 퀸지. 아파트는 따뜻하지. 우리집도 바람만 안들어오면 싸대 우리집은 바람이 들어온게 춥지 투명해요 투명해 그런게 없은게 굵어 먹으면 그냥 한맛도 안한게 안먹었어 먹을게 두르르 시장 잊어버리고 호박볶고기 시장도 있는지 단배와 하나도 안짜고 안짜고 비싸서 볶았더니 단무지가 안나네 그만 먹어요 엄마 아빠 다 먹었어? 반절만 먹어 맛있게 잘 지졌네요 갈치들이 몇점? 100점중에? 99점 왜 1점은 뺐어요? 소원한게요 무우 무우가 좀 작아서? 응 일단 다음에는 적성 만점을 줄게 맛있어 오늘은 처음이라 처음 한거에요? 처음이라 99점이요 100점이요 100점이요 다음에는 100점 만점 줄게요 30점 한정만